1, 2, 3 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미라클 여자팀 A, 남자팀 A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남자팀 A랑 여자팀 A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쁘게 봐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공연 순서는 남자팀 A인데요. 혹시 무슨 곡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는 오늘 BTS 선배님의 워터,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세븐틴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나허지 BTS 선배님의 베스트옥금이랑 불타오르네 총 5곡을 준비했습니다. 여자팀은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네, 저희는 첫 곡으로 러브다이브랑 그 다음에 프리티새비지, 그 다음에 뭐였죠?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자리 지켜서 꼭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자팀 A 공연부터 먼저 봐보실까요? 렛츠 고! 네, 안녕하세요. 남자팀 A입니다. 제 이름은 순현? 제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여자팀 A의 대극회를 담당하고 있는 은교, 저는 번역기를 담당하고 있는 민지, 막내 댄실러신을 맡고 있는 한결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남자팀 A 두 곡과 여자팀 A 두 곡을 해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어땠나요? 혹시 멋있지 않았나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뒤에 준비된 곡들이 많으니 자리 지켜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남자팀 A, 무슨 곡이죠? 네, 저희 다음 곡은 세븐틴 선배님의 아주나이스라는 곡과 방탄 선배님의 베스트 오븐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자팀은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곡은 바로 이따가 남자팀 A 한 곡 더 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자리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자팀 A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네번째 곡까지 맞춰봤는데요. 저희 도띠비브를 새로 준비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좋아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곡 소개 앞서서 왕 옆에 혹시 배너 보이시나요? 혹시 다들 핸드폰 카메라 있으시죠? 네!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틱톡 계정, 유튜브 계정까지 모두 나오니 구독이랑 좋아요,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이요. 아, 되게 멀리서 오셨다. 안 힘드세요? 나도 안 힘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게 찍어주세요. 저희 그러면 다음 곡 가볼까요? 이걸 남자팀웨이가 먼저 할 건데요. 마지막 곡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혹시 무슨 곡인가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이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A팀 노래입니다. 저희의 대망의 마지막 곡은 아이들 선배님들의 통보이입니다. 저희 남자팀 A부터 시작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 재미있게들 다 보셨나요? 네. 저희 이렇게 무대가 이제 마지막 A팀 무대까지 해서 마쳤는데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곡이 다 끝났어요. 너무 아쉽죠? 저희 근데 매주 일요일에 신촌에서 버스킹 하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꼭꼭 놀러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놀러와 주세요. And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for your performance. Thank you, everyone. 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자팀 A, 여자팀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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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